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제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6일 동안 서울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는데 전남 지역의 후보자들은 3일 차인 오는 2일 면접을 봅니다. 한편 지역구별 면접은 한 지역구에 신청한 후보들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지역구당 배정된 시간이 짧게는 5분에서 길어야 20분에 불과해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